안녕하세요 여러분 백두산의 배추도사 입니다 아 오늘은 다른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여기 한식집에 왔는데요 여기 지금 순두부찌개를 하나 시켰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격표인데요 여기 제가 시킨 순두부찌개는 여기 한 8,000원 정도 하네요 방법보다 어떤가요 좀 비싼가요 싼가요 그리고 여기 그 비빔빵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한 10,000원 정도씩 합니다 요즘 이제 한약을 잘 못 먹어서 목소리가 많이 좀 포스키해졌어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터리오빠 많이 응원해주세요